성기야, 이따가 둘이서만 한 장 어때? 어디서요? 우리 둘이 잘 가는 데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요? 걸렸는데 뭔 핑계를 대냐는데요, 부장님? 성기야, 산호 걔 진짜 왜 그러니? 아직 신입이라 조직 생활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번에 걔 진짜 관리한 엄마한테. 응? 너 내가 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 알죠. 저도 부장님한테 10년 동안 관리 받으면서 그 수많은 수모와 핍박을... 야! 아, 옛날 얘기는 왜 하고 그래? 나 요즘 나한테 너밖에 없잖아. 나한테 부장님 밖에 없잖아. 야! 성기야, 머리 좀 잘라 빌려줄래? 성기야, 머리 좀 잘라 빌려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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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야, 머리 좀 잘라 빌려줄래... 그것도 아니고요. 왜? 맨날 지각하니까 이제 핑계댈 것도 없지? 저기 혹시 제가 오다가 하이힐 부러진 것도 얘기해? 그거 어제 얘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늦을게요. 좋은 아침. 아 정말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야, 김성기. 네? 아침 먹었니?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었는데. 아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너 그러다 탈이라도 나면 난 무슨 재미에 방수국 다니니? 아 참 참. 그럼 부장님을 위해서 아침을 꼬박꼬박 먹고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라면 이번 오디션에 반드시 통과해서 제작비 투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에게 없는 게 있잖아? 바로 가족의 힘.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끈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반드시 제작비 투자 꼭 받아서 뮤지컬을 만듭시다. 그래서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자. 그런 의미에서 자 같이. 자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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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 있어? 아우. 저 산업 때문에 미치겠어요 선배님. 애가 아주 싸가지도 없고요. 선배 얘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요. 어? 그럼 홍구님을 내줘. 제가 말해서 들을 것 같아서 벌써 했죠. 그래서 말인데요. 부장님한테 선배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부장님 선배 말이라면 꼬박 죽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우리 성기 여기 있었어? 너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해야지. 나 한참 찾았잖아. 아이씨. 봤지. 그래. 그럼 가봐. 부장님. 사놓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선배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나 부장님까지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야? 네. 야. 내가 그 자식 한번 확 잡을까? 네. 눈물 쏙 나게 홍구녕을 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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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듯이 그리스가 지명도도 있고 따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번 오디션은 어쩐지 상당히 느낌이 좋다. 그럼 우리 연습해볼까? Half Lion talks to her. tell me more tell me more Face your before I've lost myirs. 한번 walk I'm alright. Trust play me more tell me more care朝 아, 자꾸 틀리잖아. 미안해. 괜찮아. 우리 가족이 되는게 뭐니?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감싸주는게 가족이잖아. 자, 자신을 갖고 다시 한 번. 야! 야! 너 지금 왼발, 오른발 너 구분 못하니? 그리고 니가 자꾸 이 한 박자씩 늦잖아. 얘가 어려서부터 이랬어. 남들 돌진하고 하는 말이 3살 때 뛰었잖니. 그리고 너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니? 밥 줘. 아, 그런 말까지 할 건 없잖아. 아니, 그럼 틀리진 말든가. 야! 연습 안 해? 야, 너 제품 평가단이라고 알지? 그러니까 제품을 미리 써보고 어디가 하잔지,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짭짤해. 은행 같은데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은행? 응. 마음 놓고 돈 써보는 돈 평가단. 근데 이 많은 걸 우리 둘이 다 평가해야 돼? 아우, 넌 참 이기적이야. 이런 일일수록 나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지. 우리에겐 가족이 있지 않니? 내 가슴 벌집 됐네. 까맣게 돼버렸어. 야! 너 지금 노래가 나와? 나 너 때문에 내 가슴 벌집 된다. 내가 벌집 돼. 아, 뭐야. 돌이잖아. 뭐? 돌? 응. 어. 가마솥살 돌 들어있음. 응. 뭐야. 이거 완전 돌천지이잖아. 그래? 맛있는 미는 돌천지. 참 나 이거. 야! 지금 뭐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지금 제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들 좋다는 게 뭐예요? 한번 도와주세요. 맞아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그냥 실험 대상만 대주시면 돼요. 어, 일종의 마루타랄까? 마루타? 야야, 오빠 일이란다. 다 같이 협조하자. 가만 있어봐. 근데 여기 쌀 중에서 어떤 거면 못도 나왔다는데 듣던데. 못? 난 갑자기 입맛이 없어가지고. 난 이만 친구를 해야 되겠다. 속이 안 좋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산호, 너 말이야. 잠깐만요. 위스키 더블. 너 말이야. 잠깐만요. 21년 산호 주세요. 너 말이야. 잠깐만요. 야! 너 지금 분위기가 안 돼? 네? 저기요. 저희랑 같이 한 잔 하실래요? 죄송해요. 지금 얘기 중이라. 아, 예. 저기요. 감사합니다.